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초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노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신앙의 발판의 이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뿔이 내려져서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계보고마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그리소의 절대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성노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소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발판과 여섯 번째 발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서론에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봤던 우리 신앙의 발판 이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발판을 갖기 원하자면 하나님의 이 절대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반대로 무엇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시면 이 불신앙,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는 안 하시는 것을 갖는 믿음, 그 이유를 찾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할 때는요. 불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번째 발판 속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인간을,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데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 또 우리의 이 영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어떤 지식과 또 선행과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서는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만 이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또 인생을 살 때 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세 번째 신앙의 발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에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함께 하시고 내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고요. 또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완전한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반드시 해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하고 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해답을 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요. 강단의 말씀 속에 날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또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또 뿌리가 내려지고 편집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 신앙의 발판 속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이 믿음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귀한 성노님들의 신앙의 발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다섯 번째 우리 신앙의 발판을 말한대요. 이 구원받은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원래 내가 누군지 또 타락한 나 타락한 나가 누구고 또 회복된 회복된 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받은 나를 알게 되겠죠. 원래 나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의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까지 있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말해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원래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람이요 누구한테 속았냐면 창세기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낳았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너희 압이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것처럼 소속이 영적인 그 소속이 마귀의 소속으로 완전히 되어져서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당연히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에베 소속 2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 품속을 쫓아간다고 말씀하고요. 이 세상 품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주팔자 사주팔자 운명 속에 묶여서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땅을 살 때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사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내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아니고요. 완전히 마귀의 자녀요. 사주팔자 운명 속에 묶여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랬던 타락했던 나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또 현재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사람빤이 아니라 모든 땅과 모든 전세계 우주까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이거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회복된 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를 믿고 회복된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보다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원래의 나 탈핵한 나 회복된 나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어떤 말씀들이 성취되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요. 또 7회의 웃기 3장 18절 말씀에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고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인마누엘의 이 언약이 이 말씀들이요.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1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국기 3장 18절과 2사에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이 최고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냐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관심을 두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다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 그릇 속에서 썩을 것을 담으면 쳐다보지도 않겠죠. 어떤 그릇 속에 하찮지만 그 안에 보석이 담겨있으면 막 아끼는 것처럼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나는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면서요. 이 원수에게서도 원수에게서도 승리한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요한복은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것처럼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고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증 너희는 하나님께 복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였는데 이제는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작했고요 또 우리가 누가 보금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말씀하고요 그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에게 이 귀신이 우리를 해칠 해칠 수 없다고 결단코 해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결단코 우리를 만질 수 없다 해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귀한 모든 성노인들이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원수에게서 승리한 존재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건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여섯 번째 신앙발판인데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우리 성교지인데 우리 가장 먼저 성교지 중에 성교지가 뭐냐면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성교지라는 거예요 이 나 자신의 성교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세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오세요 보금의 확신 이 보금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금의 확신을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십시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 자존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랩런트도로 말하면 15일이 아이피가 분명하게 붙잡혀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우리 요셉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한다라는 그 언약을 요셉에게 주시키자 했죠 그 시대의 해는요 애굽의 바로왕을 의미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이 비전이 이미 애굽보그마에 대한 언약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금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노예로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총리가 됐을 때도요 분명 우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초심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요셉은요 그 총리의 자리로 있을 때도 애굽보그마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보금에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요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라는 것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하로 가니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분명히 그 다윗에게 언약을 줬을 거예요 그 언약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계를 되찾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담을 수 있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그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금의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존심과 작은심을 가지니까요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또 사울왕이 17년 동안 쫓아왔는데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나 자신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붙잡고 원하시고 그 속의 보금의 확신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난 곳 속에 가장 먼저 성교지가 나 자신이 성교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어디가 성교지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성교지겠죠 특별히 가정 속에서 믿는 가정도 있겠죠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뭐 좋게 되어지는 것이 좋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도 가끔씩 큰 소리가 나는데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도 성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우리가 참된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삶의 삶을 이해한다면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화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문화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참된 이해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죠 또 그러면서 불신자의 가정 이 불신자의 가정은 정말로 성교지가 되겠죠 이 불신자 간정은 성교지인데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이 가정이 성교지라고 확신할 때 성교지라는 것을 붙잡을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영적인 흐름을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사역을 했을 때 어떤 한 랩런트가 있었는데 그 랩런트가 불신 가정에서 신한 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던 랩런트예요 근데 이 랩런트의 가정에 아버지가 참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나도 핍박했던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아이가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제 다음 이번 주에 주보에 간증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랩런트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증문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간증문을 제가 써서 쓴 걸 받고 이제 다 주보를 금요일날 마감을 하고 주일날 나오면 되는데 금요일날 밤에 갑자기 시급하게 밤에 늦게 금요기도에 마치고 전화가 온 거예요 11시 정도에 전화가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혹시 이번 주일날 제 대학위원회 주보에서 제 이름과 제 사진을 좀 빼줄 수 있겠냐 그런 전화였던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신기하게 어제인가 오늘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떤 교회 다니지 하면서 네 교회에 내가 가서 진짜 다니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 너 집에서 내 추측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급하게 거기에 말에 잡혀가지고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주보가 끝났기 때문에 이름을 뺄 수 없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대신에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가 90%가 뻥이다 그래서 너무 믿지 마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술 먹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지 말고 혹시나 만약에 진짜로 그날 아버지가 주일날 와서 너를 찾는다 해도 우리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그리 크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정말 뭐 대학위원회 주보를 보고 또 너를 찾아서 그때부터 너가 핍박을 받는다면 너는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랩런트한테 그때 출애국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지켜보자 했어요 이 랩런트가 다행히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토요일 주일이 지나서 그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 주차장에 나가면 있는 말씀이죠 현장 성교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랩런트가 내가 우리 가정의 현장 성교사구나 라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성교지구나 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가정에 갔는데요 그 주일날 완전히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은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정이 성교지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불신자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이 성교지고 나는 이 가정을 살리는 성교사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느 곳이 성교지냐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모든 현장이 성교지라는 말씀이죠 현장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3분의 1 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미디어나 교회들이 또 많은 곳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었지만 전 세계로 보면요 아직 3분의 1은요 복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이 지역에 캠프를 했을 때 여기 앞에 나가서 캠프를 할 때 중학생 한 아이를 만나게 우리 캠프팀이 만나게 됐는데 그 캠프팀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한 번도 누가 교회에 가자 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그 이야기도 못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네만 복음이냐 왜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특별히 너희만 맞다고 얘기하냐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만 맞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훌륭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유일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단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겉모양만 기독교의 겉모양만 알고 있어서 뭔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만 된다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만 일어나면 너희 기독교는 왜 그러냐 하면서 겉모양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해지는 것이 기독교고 복음이죠 이 겉모양만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요 또 세상에는 이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자기가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자꾸만 질질질 뭔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사람도 많고요 그 영적인 문제 속에 특별히 정신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속에 빠져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한 뒤에 숨은 문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현장 속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업 이것이 우리 넵런트들에게는 학업이 되겠고 또 우리 귀한 성농들에게는 직업이 되겠죠 이 업이 우리의 성교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먹고 먹고 사는 것 속에 하는 업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 또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고 그 직업 속에 숨겨놓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것은 다 잘 못하고 있지만 참 이 업 달란트 속에서는 많은 응답들을 받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노벨상이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가져갔다 하는데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학업과 어떤 직업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노벨상을 받겠지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면서 노벨상을 바라면서 달려가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을 거야 그 달란트를 내가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요 최고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달려가니까 노벨상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이요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요 하나님은 그 업 속에 순교로 하신 많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의 약속에 나 자신이 성교지 때문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이 성교지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성교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성교지라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모든 성교지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구원받은 내가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물론 나 자신이 나 자신이 교회고 또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 만남 그 모임이 교회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속에 나도 그들과 함께 만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만남이 또 교회가 되고요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예원교회 이 교회당도 교회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다섯 가지의 교회를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또 성교지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성교지고 또 우리가 있는 가정이 성교지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성교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업 이 달란트가 성교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교회와 성교지 속에 무엇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요 이 교회와 성교지에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 속에 성교지 속에 이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 하나씩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다섯 가지 우리 기초와 다섯 가지 미래가 있다면 다섯 가지 기초라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달아빠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을 말하고 있고요 다섯 가지 미래라는 것을 뭐냐면 랩런트 운동을 말하고 또 산업성교 산업성교를 말하고 또 그 속에 엘리트 사역 또 문화사역 치유사역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있는 교회와 이 성교지 속에 달아빵부터 지교회까지의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교회와 성교지 속에 다섯 가지 미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말하는데 우리의 방향과 그 목표 속에 이 랩런트와 산업성교와 엘리트와 문화와 치유사역 속에 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성교지라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응답의 방향들을 붙잡고 모든 교회 속에 또 모든 성교지 속에 다섯 가지 기초와 또 다섯 가지 미래가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앙의 발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성교지 속에 우리가 성교사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교회와 또 성교지 현장 속에 하나님 다섯 가지 기초와 다섯 가지 미래의 응답의 방향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음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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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